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현숙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9만 4천원이네요. 비중을 20% 담으셨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목표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요즘에 분위기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12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2,500억, 2년 뒤에도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배면 5조잖아요. 24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평가고요. 과거에 2020년도 영업이익이 3,600억 나왔다가 아직도 영업이익을 돌파를 못하고 내년에 돌파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가봐야 되고요. 그러면 21년도 그 실적이 아직도 못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빠져있는 거죠. 과거부터. 그래서 이 주식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강력한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과거에 주식이 이미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이 주식을 굳이 길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지금 9만4천인데 아직도 7만 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나왔으니까 목표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가 7만 5천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8만 1,400까지 왔죠. 7만 8천 정도 팔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면 그냥 5만 대 오니까 7만 8천 한 50%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몸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주가는 기본적으로 저가 대비 100%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9만 대 와 있어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는 고평가구나 아직도. 지금도 고평가다. 그러면 주식이 앞으로 여기서 30% 더 올라가면 고평가에 더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언제 반영이 됐을까? 25년도 주가도 이미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 절반은 매도견 드렸습니다. 7만 4천 원에. 반영이 7만 4천 매도하고 손절은 절반 손절을 드러내도 7만 원 분기되면 절반은 팔고 다시 6만 원 이하로 가면 6만 원 정도 초반 오면 이하로 간다든지 하면 그때 사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이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고 저는 매도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차트상은 보이지만 시장에서의 판단이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끌어줄 모멘텀도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진단을 조화드렸고요. 7만 4천 원 그리고 7만 원 가격 라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